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It's time to go! 헤이걸스! 안녕하세요 헤이걸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멤버분들 개인적으로도 한 번씩 인사해주세요 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헤이걸스의 리더 잔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이걸스 막내 백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이걸스 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이걸스 메인보컬 다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이걸스 서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그 대기실에서 또 도착하시자마자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대에서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셨고 의상 또한 굉장히 예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 정말 잘 맞추신 것 같아요 자 헤이걸스 제가 알기로는 그 남산 한옥마을에서는 첫 번째 행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우리 남산 쪽에서 한옥마을 쪽에서 뭐 에피소드나 추억이 있으신 게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어 한옥마을 추억 있으신 분? 아 저는 어릴때 한옥 캠스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오우 진짜 그래요? 그 온돌바닥에서 갔던 게 제 기억에 남는데 온돌바닥이 침대가 아니고 바닥에서 갔던 게 말씀이시잖아요 오우 처음이셨어요 그게? 네 따뜻했나요? 따뜻했습니다 저하고 아마 세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희 때는 침대에서 자를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예 부끄럽습니다 자 온도 굉장히 좋은데요 예 그리고 혹시 또 다른 분은 뭐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도 예 저는 어릴 적에 간 적은 아니고 그 전주의 한옥마을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남산이 좋나요? 전주가 좋나요? 남산이요 아 그렇죠 그럼요 남산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헤이걸스분들께서 어린 시절에 그 놀이터 있잖아요 남산이 놀이터에 자주 가셨을 것 같은데 그 놀이터에 뭐 시수도 있고 철붕도 있고 뭐 그네도 있고 한데 어떤 놀이기구가 가장 좋으셨어요? 저는 개인적으로 그네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네? 사실 지금도 가끔 타긴 하는데 그네를 혹시 앉아서 타시나요? 서서 타시나요? 앉아서 타야죠 서서 타는 위험하기 때문에 아 위험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서서 타는데 옛날에는 서서 타죠 아 그렇죠 저는 그 빙글빙글 도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잡고 빙빙빙 소리가 올라타는 거 그 이름이 뭔지 몰라가지고 뺑뺑이라고 해야 되나요? 뺑뺑이 뺑뺑이 네 뺑뺑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헤이걸스 팬분들도 정말 많이 오셨는데 네 그 이제 앨범 발매 계획이 있으신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실 텐데 저희가 내년 초에 새로운 컨셉으로 새로운 앨범을 낼 예정입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다음 곡 어떤 곡인가요? 네 다음 곡은 블랙핑크 선배님들의 포에버영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박수로 전개 듣겠습니다